와 신성이다 저 신성 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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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음표를 가면 상점 주인이 마중 나온다고 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힝힝 아아 빙 하하하하 최고의 검색 엔진 높고 선택지가 정말 많군 그런가 아니 파밍 진짜 안됐네 아 나 이씨 빠른 부족은 빠른 부족은 1 거울주의 그래 판도람가자 7장 빰 헉 서지편향 소비축전기 택파워 쎄니까 물음표 가면서 카드좀 치우면 될거같은데 일본의 경품법은 800엔 이상의 경품은 불법이지만 경품안에 우연히 열쇠가 들어있었고 우연히 옆에 열쇠에 맞는 로커가 존재한다네요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 와 인공물들 안돼 내 인공물 그 디펙트 인공물도둑 크아 뭐 강화하지 신성 따보 나오면 넣어야겠지 판도라가 다해 주었는데 디펙트야 터보 하나만 업어 와봐라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친구야 자 싹 다 맨 밑에 있는거 역겹네 아 체력 깎인 수준이 아주 그냥 납작해졌군 구구구 골드 유물이야 어 잘나왔는데 변화받으면 잘나오고 카드 보상은 거짓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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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버그다 버그 800원짜리 게임 버그 더럽게 받는 어 잘못 눌렀다 에프티엘 눈보라 눈보라 필요한가 필요없어보이는데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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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늘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뿌레스 모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그 참... 신성 저거... 사틀벨... 사틀벨... 999 골드... 아이스크림 있어도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꿈제비... 꿈제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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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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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존버했으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윙부트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아니 내 컴드 임마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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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형 내 신성 라이크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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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 대강 내 신성 라이크 대강 라이크 대강 라이크 대강 소각 모음 전타 하상하상파 지지기 중시 전등반자의 골칫거리 그건 디벡트 아니어도 우열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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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달팽이. 눈 보라먹을까? 전타보다 눈 보라가 쎄보이긴 하네. 지울게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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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운... 이거 설마 파워 포션에서 나온 창공지는 국어 엔딩인? 슬서운 이야기 사실 디펙트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건가 지금은 알려주지 않겠다 생강 에바클럭 잭이 괜찮겠는데 쓸래 폭풍이 제일 나아 보이는데 폭풍 로봇 이펙트가 간다 칠리콘까네 칠리콘까네 칠리콘까 백분열 남겨뒀다가 공격받을 때 쓰는 게 낫겠다 백분열 남겨뒀다 너의 연타 나의 번개구체로 대체되었다 슬서스를 할인 없이 정가로 구매한 유저에게만 보이는 프리미엄 메세지입니다 백분열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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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투 한대 맞고 가라 한 번 더 맞아라 요우 또꼬특 싱싱함 프레쉬 미트 미트볼 안먹는 디펙터 게임이 망해도 룸띠 미라손 세모항이 있으면 떼는 디펙트 줄여서 룸밑에 디펙트의 또구 힘을 빌렸느냐 크크 아니 비행기 영힐 시권 영힐 꼬꼬 영힐 사스가 디펙트 수요히 회복 회복 회복다위 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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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